개관 12주년을 맞이해 겸재정선미술관에서 닮음과 닮지 않음, 산경유무 특별전시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28일까지 제1, 2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한국과 대만, 중국에서 각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6명의 작가들의 수묵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필묵을 기본재료로 각국의 고유한 표현 방식을 토대로 한 그들만의 회화적 기조 방식을 통해 산경유무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구현했습니다. 우리 겸재정선미술관에서는 개관 1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대만, 중국의 16명의 작가들이 함께하는 국제수묵교류, 닮음과 닮지 않음 특별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국제예술교류를 통하여 우리 미술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나아가 수묵화가 세계 미술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대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 새로운 것과 낡은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혼용된 사회입니다. 이번 한국, 대만, 중국의 수목 작가들이 펼치는 작품들을 통해 지구촌 우리 모두가 함께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겸재정선미술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